부귀영화가 차면 교만해진다. 성균관에서 이를 보는 노비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황천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누가 말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그대가 어찌 함부로 하늘을 높인 여기는가 홀로 벼락마저 죽을 것이 두렵지 않느냐고 했다. 노비가 말하기를 근래 조정의 내번이나 정권이 바뀌고 보니 권력을 잡아 때를 맞는 사람은 곧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그 자제들도 모두 연이어 갑과에 등과하여 마음으로 하늘이 나에게 복을 내리기를 어찌 이렇게 후하냐고 여기게 된다. 그러나 사치가 점점 더해가면 근신하는 마음은 점점 쇠가서 종말에는 화액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된다. 만일 하느님이 이내가 있다고 하면 어찌하여 때때로 제의를 내려 그 사람을 옷과 같이 곱게 만들어주지 않고 그 교심을 후하게 하여 벌을 내리게 하겠는가. 그 이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로써 하느님의 인해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